배우 송하연에 이어 전종서의 학폭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종서 중학교 동창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착성자는 제목대로 종서 중학교 때 동창입니다 라며 보는데 이건 화가 너무 나서 써보지도 않는 글을 쓰게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어 중학교 때 종서 학급 회장일 때 제가 같은 반이었다라며 내 어릴 적 꿈도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진짜 될 거라고 믿어줬었고 친구들이랑도 두루두루 친했고 그냥 누구 피해주는 애 아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장했고 도대체 누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다라며 폭격적인 모습을 보인 척도 없고 돈을 뺏었다 라는 그럴 애 아닌데 종서 원래 부족함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흔한 욕도 보여준 적 없었고 학교도 성실히 잘 나왔던 애고 교무실에 불려가는 일도 본 적 없는데 어떤 괴롭힘을 했다는 건지 명확하게 본인 등판 나오시거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다 보니 문득 대응할 가치가 없는 글들에 현명하게 자라고 있는 종서가 보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소속사나 종서도 이 글을 보게 될 거로 생각한다라며 회사로 이메일 보내놓고 연락 기다리고 증언하겠다고 말하며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며 인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종서랑 얼마나 친했길래 너무 화가 난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친했으면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해당 글을 본 대다수 네티즌은 소속사의 주작 글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전종서가 학폭행자가 아니라는 인증글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글을 보면 전종서 논란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착성자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데 전종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글 쓴다며 초성으로 언급되는 친구들 쓰레기인 건 맞다라며 그 당시에도 전종서는 집에 돈도 많고 이쁜 거 본인도 알아서 그 친구들을 전종서가 미묘하게 선 끊고 깔보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 당시에 주위 사람 전부 담배 필 때도 손도 안 대고 주위 친구들이 학폭 같은 거 하면 말리고 말려도 안 되면 본인이 경찰이 뜨고 그런 애였다고 말하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전종서가 유학 간 것도 배우하고 싶다고 간 거 맞긴 하다며 글 쓴이는 그 당시에 그 말 듣고 그대로 믿진 못했고 공부 좀 하던 애가 성적 좀 안 나오기 시작하고 미래에 불투명한데 돈 좀 있으니까 일단 해외 가서 학벌 좀 꿀 빨아보자 마인드로 가는 걸로 느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확실히 그 학폭가야 초성으로 언급되는 애들을 깔보고 있었던 게 유학 가면서 연락 다 끊었는데 돌아와서 연락되는 사람은 전종서 급에 맞게 돈 많거나 스펙 좋은 애들밖에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 쓴이 또한 유학 간 후로 연락 안 됐는데 옆에서 뻔히 봐온 입장에선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전종서였음 억울해서 자익스이라도 했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무고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원한 있으면 그 당사자한테 풀라며 진실은 밝혀지고 해명이 되어도 결국 손해만 보겠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덜길 바래서 글 쓴다라고 말하며 졸업 앨범을 인증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이 예전 사진 보면 이쁘다고 생각 안 되던데 알바세요? 라고 댓글을 달자 글쓴이는 뭔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에선 트와일라잇 벨라 닮았다고 유명했다라고 달자 오히려 더 의문을 가지는 댓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네티즌은 트와일라잇 개봉이 2008년 12월이면 중이 끝나갈 때 아니냐며 중2초에 유학 갔다던데 유학 가고 나서 닮았다고 유명해짐? 이라고 의문을 갖자 글쓴이는 시리즈 계속 나오는데 무슨 그냥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진실이 바뀌진 않음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다른 네티즌은 저게 시리즈 1이라며 어리둥절했는데요. 또 글쓴이는 유학 간 건 중이 초반 아니고 후반이었던 것 같음. 내 기억으론이라고 말을 바꾸자 다른 네티즌은 지금 다들 시간상 트와일라잇 1이 2008년 12월이라는데 무슨 시리즈 얘기를 하고 있냐며 논리적으로 똑바로 얘기 다시 해보라며 8년도 말에 유학 갔다고 해도 12월에 개봉한 영화 여주 닮았다고 언제 소문이 나냐라며 다시 등판하라며 기다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글쓴이가 다시 등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요. 체육복은 구라가 확실하다며 그 당시 남자친구가 질투개심에서 절대 다른 사람 채취 있는 거 몸에 댈 수가 없었다고 말하며 남자고 여자고 뺨 때린다는 것도 솔직히 개친구들이 그랬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애도 아니니까 말을 하지 내가 보기엔 넷마브렌트랑 전력기술은 시기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두 가지를 다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해하며 더 주작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하였는데요. 네티즌들은 당시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종서를 읽어 쓸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글쓴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연달아 나오자 소속사에서 알바를 시켜 글 작성시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